안녕하세요 이웃집 무시입니다 지금 하이랄마을에 있는데 이제 하이리아 호수로 이동할거에요 스타트 누른김에 아이템 좀 바꿀걸 뭐튼 여기 아니죠 하이리아 호수로 이동했구요 계속 그 행복의 조각이랑 맞춤을 하고 진도를 안나가서 빠르게 넘어왔습니다 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곳이 많아졌는데 일단 여기는 수영쳐도 올라갈 수가 없어서 집은 못 들어가구요 굳이 이쪽으로 오는거는 그 집이 있었는데 고기를 좀 가려고 왔거든요 이렇게 피콜로 변신해서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얘도 빨리 갈 수 있네 일단 이쪽 위쪽 들어가볼게요 뭐지 뭐지 일부러 찾아온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냥 지나는 길에 있길래 왔습니다 콩 하나가 드디어 살게 나나보네요 어디지 지금 하이리아 호수 쪽이네 일단 여긴 끝났으니 나가서 다시 나가서 요 위쪽 을 가볼게요 일단 못 올라가니까 위로 다시 올라왔구요 푸메랑을 던지면 맞으려나 안맞네요 어 지금 오면 진행이 안되는거 같긴 한데 일단 조금은 진행해 볼게요 지금 불을 붙일 수가 없어서 진행이 안될거 같긴 하거든요 되네 빨간색 행복의 조각 얻었구요 그러면은 여기 불 붙이는게 필요한 이유는 뭐지 그냥 어두워서인가 뭐 일단 다시 나가자 그 지팡이 얻으면은 끝에 한번 다시 모아보면 될거 같긴 하네요 일단 지금 요 위치상으로는 진행이 안될거 같구요 어차피 위에 올라가는것도 안되는거 같애요 어 갈수있나 어 피콜일 때는 못들어와라 자 좀 돌아다니고 있는데 좀 돌아다니고 있는데 가 가면은 이제 좀 살펴봤으니까 가보죠 이쪽 이쪽 오면은 길을 연결이 할 수 있으니 먼저 왔구요 여기 들어갈 수 있으니 한번 들어가 볼게요 검술 도장 이게 두번째인가 몇번째의 검술이지 강성님 아 아트가 별로 없을 때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조작수룩 별거 없네요 금성빔 나라가가 생각나긴 하는데 건너머가고 다 자 여기 대충 봤으니까 위로 올라가죠 게임 진행하고 던전 진행하고 해도 되긴 할텐데 먼저 들어갈게요 50루피 얻었고요 지금 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없어서 아마 나중에 그 행복의 조랑 맞추면 길이 생길 것 같거든요 네번째 엘레멘트 였다 사실 뭐 세번째는 없었죠 던전으로 들어왔습니다 얼음 던전이라서 이동이 좀 어렵긴 한데 자 던 한 바퀴 돌아보고 있는데 라티모가 특별한 건 안보이네요 위쪽 방으로 올라가보죠 방패를 세팅하는게 나을 것 같은데 그래놓고 방패는 안들어가고 맞고 있습니다 아 됐다 뒤에서 맞았네요 밀 수 있나 일단 엿박 무당벌레들은 우메랑으로 기전시키고 무당벌레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렇긴 한데 지금 여기 햇빛이 못 들어가는데 레버같은게 있을겁니다 자 레버 밀어주고 저 옆에 열쇠를 햇빛으로 옮기면 녹아내릴텐데 신기하게 바닥은 안 녹죠 얼음은 밀면 끝까지 가기 때문에 정해진 루트를 이용해야 됩니다 뭐 아무튼 열쇠를 얻었으니 옆방으로 가죠 귀찮은 뭐지 중앙피아리라고 있지 왜 뭐 아무튼 옆방으로 넘어왔구요 떨어뜨리면 다시 생길텐데 어차피 길이 없어서 떨어져야 되구요 어차피 길이 없어서 떨어져야 되구요 이것도 일명 닫히나 어 어 닫히네요 일단 가기전에 어 던전 보스 키가 벌써 나오는 특이한 던전이네요 어차피 올라가도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호스키를 이걸로 끌고와서 녹여줘야 되는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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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쪽에서 위로 밀면 여기까지는 왔는데 이렇게로 밀고 여기를 밀면 놓겠죠 신기하게 지금 던전 보스 키를 먼저 얻었는데 사실 이쪽 던전 보스는 어른에 갇혀 있어서 보스방이 실제로 던전이에요 지도도 거기서 나올 거라고 굳이 이렇게 뜨나 싶긴 한데 뭐 그런 던전이니까 그냥 그려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갑니다 아래쪽에 던전 보스가 보이기 전에 엘레먼트가 먼저 보이는데 이게 던전 보스에요 지금 어른에 갇혀 있어서 움직이지 않고 있고요 검술... 항아리 깨기는 아직 못 배웠기 때문에 본 거였지만 지팡이를 이용해서 몬스터를... 몬스터를 항아리를 뒤집어 줬고요 여기 또 달라도 되니까 결국 맞았네요 어... 지도가 있을 것 같은데 역시 지도 지팡이를 뒤집어 줬고요 물속에 들어가서 비를 누르면 잠수를 하는데 부딪혔죠 이미 달팽이 잡아주고 잡아주고 반대쪽으로 가야되네요 어차피 열쇠 없어요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여기 그 다음에 버섯이니까 황아리를 끌어당겨서 넘어가야죠 스위치 누르고 반대쪽으로 떨어질게요 근데 한 번 더 떨어져야 돼요 지금 예전 기억에 따르면 여기를 그 나뭇잎 같은 걸 타고 가야 돼서 비석이 뭔가 해트일 텐데 일단 그냥 가자 항아리 아래에 뭐가 있다 뭐 그런 힌트일 텐데 여기에 열쇠가 쓰고 있습니다 여기도 뭐 스위치 지금 못 누르죠 반대쪽에서 누를 수 있는데 자 그럼 다시 올라갈게요 하트가 어느새 엄청 많이 차있네요 워낙 조각찾기를 많이 했으니 당연히 묵혀보겠지만 자 여기 빼고 자 여기 빼고 아 또 걸리네 자 여기는 부메랑을 좀 먼저 들었더니 닿지가 않네요 칼을 좀 치우고 어 이게 맞네 신기해라 자 아래로 떨어지죠 여긴 좀 기다렸다가 저거랑 같이 가자 어차피 지나갈 수가 없어서 이쪽으로 가고 있구요 스위치를 누르면 장애물이 사라졌습니다 길을 지금 모르기 때문에 먼저 이쪽으로 와봤고요 살아난 건가 일단 내려봤는데 길이 없네요 그럼 이쪽으로 탐방을 해보자 어차피 이쪽이 지금 진행은 안될 거예요 아 불을 붙여야 되는데 지금 로드가 없어서 애벌레의 약점은 꼴이구요 아 러시아 어? 열리네. 들어가보자 고글상자있었네. 나침반을 얻었습니다. 일단 뭐 모드 없어도 되는건 좀 신기하네요. 나중에 또 올 것 같긴 한데 마저 진행해 볼게요. 아까 보긴 했는데 대충 보고 와서 아이고 빠졌네. 어? 빠질뻔했다. 지금 스위치를 저기다 올려놔야 되는 것 같은데 바로 밀면 저 끝까지 가겠죠? 어떻게 해야하나? 2칸 안되겠고. 2칸 안되겠고. 여름이면 저기까지 오고 밀면은 저기 오고 못 믿는데 또. 일단 잘 모르겠으니. 위쪽 탐방이나 좀 해보자. 어? 맞다. 이쪽에 뭐가 있지. 진짜 배우고 없네요. 완들을 찾고 또 다시 와야 되는 느낌인데 어? 일단 한번 밀어봐야 될 것 같아요. 뭐야. 이동했다 왔다고. 다시 나왔나요? 일단 얘를 밀어서 바로 푼다는게 아니라 사이즈가 사이즈 좀 보고 있어요. 2칸. 다시 나왔네요. 그. 부의의의 ctions hinein. 자, L을 빌면 열릴 것 같아요. 못 하고 왔으니 타러 가자. 너무 이치고 왔나. 자, 이쪽 참 못 가죠? 괜히 왔네. 그래도 몬스터 잡아놔서 가는 길에 방해는 없네요. 옆으로 넘어왔고요. 길이 이렇게 연계되어있고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이 위쪽으로 올라올게요. 위쪽으로 어, 뭔가 중간 보스 느낌인데 부메랑이 짱이죠. 이제 던전 아이템인 칼 안 주나요? 칼이네. 완도 안 주나요? 매징완드. 불쏘시계. 엘레멘탈 반이 녹는 것 같은데 햇빛이 다 안 차서 엘레멘트 엘레멘트는 안 녹았네요. 어, 이쪽. 좀만 더 볼게요. 여기 끝인가? 이쪽 막혀있고 여기도 지금 못 가니까 그냥 뛰어내리는 게 낫겠네요. 중간 보스 느낌이었는데 중간 보스가 아닌가 여기 항아리들 공격하니까 돌아서 넘어왔고요. 이쪽이 좀 헷갈릴 수 있는 크롬 구조였던 것 같은데 아, 생각만 해도 쉽네 아, 생각만 해도 쉽네 아, 생각만 해도 쉽네 아, 생각만 해도 쉽네 한 마리 잡았고 저게 또 어떻게 지나간데 아이고 떨어졌다 아이고 떨어졌네 그래도 그래도 무주라의 가면에 그런 레이싱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로그하는 것 보단 나아요 선택의 기록 그리고 이쪽으로 한번 아, 끝이네요 그래도 뭐 행복의 조각 얻었어 괜찮아요 그래도 고런 때 한참 고생한 걸 생각하면 이 정도의 고생도 아니니까 자, 길이 막혀있고요 일단 내려가죠 여기도 그냥 걸어서 내려오면은 위쪽에 위쪽에 닫히는 건가? 열리는 건가? 어, 닫혔나보네요 어차피 길이 없기 때문에 위쪽 열고 내려와서 내려와서 여기도 열어주면 보물상자가 높겠죠 위쪽 자, 다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흠 흠 흠 흠 흠 흠 아 이쪽으로 내려왔고요 흠 흠 뭔가 던점보스 느낌인데 중단보스가 나오는 건가요? 아 아 아 아 첫 번째 던점보스였던 녀석인데 전기까지 쓰고 있네요 그쪽 베랑은 안 먹히는 거 거긴 했어요 흠 흠 흠 흠 흠 흠 아 그쪽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여기 있을때는 또 안되나무네 벽이 지금 가시같은게 있는건데 여기다 밀어도 되는거 같긴한데 계속 조아가지 그럴때는 그냥 살아남았을때 껍좀 전파면 몇 번 하고 이것도 저러야 합니다. 옆에 슬쩍슬쩍 지나가면서 넘어지게 합니다. 다 잡았나요? 오 드디어 불쏘시계가 생겨나 봅니다. 아 이거는 그냥 계속 킬 수 있구나. 그러면은